대한민국의 힙합음악가에 대해서는 REST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REST는 월드와이드 웹과 같은 분산 하이퍼미디어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한 형식이다. 이 용어는 로이 필딩의 2000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소개되었다. 필딩은 HTTP의 주요 저자 중 한 사람이다. 이 개념은 네트워킹 문화에 널리 퍼졌다. 엄격한 의미로 REST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원리의 모음이다. 여기서 네트워크 아키텍처 원리란 자원을 정의하고 자원에 대한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 전반을 일컫는다. 간단한 의미로는 웹상의 자료를 HTTP 위에서 소프이나 쿠키를 통한 세션 트래킹 같은 별도의 전송계층 없이 전송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는 겹치는 부분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필딩의 REST 아키텍처 형식을 따르면 HTTP나 WWWE 아닌 아주 커다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리모트 프로시저 콜 대신에 간단한 XML과 HTTP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딩의 REST 원리를 따르는 시스템은 종종 RESTful 이란 용어로 지칭된다. 열정적인 REST 옹호자들은 스스로를 REST Friance 이라고 부른다. OSCON 2008에서 연설 중인 로이 필딩. 로이 필딩은 2000년의 UC 어바인에서 Architectural Stylish and the Design of Network-based Software Architectures 라는 제목의 2000년 박사 학위 논문의 REST를 정의하였다. 그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HTTP 1.0의 기존 디자인에 기반을 둔 HTTP 1.1와 병행하여 REST 구조의 스타일을 개발하였다. 다음 제한 조건을 준수하는 한 개별 컴포넌트는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 자원의 식별, 편집, 요청 내에 기술된 개별 자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웹 기반의 REST 시스템에서의 URI 사용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원 그 자체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문서와는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자료를 직접 전송하는 대신,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HTML, XML이나 JSON 등의 형식으로 전송한다. 메시지를 통한 리소스의 조작, 편집, 클라이언트가 어떤 자원을 지칭하는 메시지와 특정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으로 서버상이 해당 자원을 변경, 삭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소술적 메시지, 편집, 각 메시지는 자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임 타입과 같은 인터넷 미디어 타입을 전달한다면, 그 메시지에는 어떤 파설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미디어 타입만 가지고도,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그 내용을 처리해야 할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 내용까지 살펴봐야 한다면, 그 메시지는 자기소술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애플리케이션, XML 이라는 미디어 타입은, 실제 내용을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그 메시지만 가지고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못한다. 애플리케이션의 상태에 대한 엔진으로서 하이퍼미디어, 편집,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관련된 리소스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리턴되는 지시자에서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콘텍스트 속에서의 URI를 제공해주는 하이퍼텍스트 링크의 예를 들 수 있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